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 자,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 뉴스의 조혜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아민 기자님과 또 이트랜드 박창윤 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2022년입니다. 오늘 올해가 바로 흑호랑이, 검정호랑이의 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아직은 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분 1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저희가 촬영을 수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해 첫 주인데 절반이나 지난 게 약간 실감이 안 나서 빨리 새해 계획을 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새해 계획을 이제 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창윤 이사님은 엄청 꼼꼼하게 이미 다 계획을 짰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계획은 있는데요. 계획은 되게 심플해요. 어떤 거죠? 딱 네 개예요 저는. 계획이. 심플하게 네 개. 근데 그냥 저 핸드폰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딱 글자 22년 목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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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강. 셋째 95kg. 와, 다들 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좀 거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것 자체는 원금. 저희가 얘기하는 원금 회복. 항상 우리 원금은 마음속의 고점, 목표치 이 부분이잖아요. 여의도에서 원금은 얼마다? 얼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00억. 100억. 올 한해에는 원금 회복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새해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져요. 왜요?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또 보니까 이렇게 뭐 새해가 되면 1월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이번 시장은 왜 좀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동안의 통계상으로 보면요. 2010년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1월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배당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배당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올 한 해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한 해죠. 배당 결산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때부터 약 한 달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성 있게 또 배당 기산을 앞두고 대주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 물량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는 환매수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계속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통계적으로 보면 약 1.4% 정도의 코스닥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어요. 특히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요. 그런 1월 효과 자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180도 반대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연초부터 좀 험란한 가시밭길 이런 부분을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월 효과가 다시 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2022년 1월 첫째 주 경제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하민 기자님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각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2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대체된 이후에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불참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약 400개 정도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더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아주신다면요? 삼성, 에이지, 현대차, SK, 포스코 등이 있고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주요 기업들이 이번 CES에서 공개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S21 팬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하고 4K 해상도의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이지전자는 고객 맞춤 프리미엄 체험관을 마련해서 실제 집을 본 등 가상 공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가전들을 선보이고 AI 등 체험 공간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가전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신기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현대차에서 선보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동성이 없는 사물에 모듈을 꽂기만 하면 이동성이 생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모비스에서 4바퀴가 90도로 꺾여서 평행 주차가 가능한 모빌리티 콘셉트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SK이노베이션은 탄소 감축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이번 CES 행사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그런 관련주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유나요? 사실 12월부터 이런 CES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어요. CES는 사실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런 IT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BT 쪽이 되겠죠. 즉 IT와 BT 올 한 해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트렌드 자체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새 벽두부터 이런 부분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올해는 2년 만에, 2년 만이죠 정확하게는 코로나19 이후에 2년 만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감이 컸었죠. 사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CES 약자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궁금했어요. 그렇죠. 혹시 기자님 아세요? 커스텀 뭐. 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CES에, 항상 CES를 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비적 가전 박람회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TV라든지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가전 이런 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몇 해 전부터 CES 색깔 자체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CES, 이번에는 하나의 약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앞서 CES는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분의 약자인데 이번 CES 2022에서는 주목하는 포인트가 C는 카, 즉 자율주행 쪽,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E는 Experience, 즉 경험. 이런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기술,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S는 스타일리시한 가전 쪽, 특히나 이런 생활 가전 쪽으로 지금 너가 들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쪽이죠. 자, 이쪽이 12월부터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던 쪽은 로봇이었고요. 로봇. 로봇 관련이었고 로봇과 연관 지어서 이런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CES에서 첫 번째 C, 자율주행 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쪽이 지금 현재 새로운 컨셉카, 이런 쪽이 현대차 그룹주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이외의 이런 로봇 관련된 기술 어떻게 친환경차에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사실 시장에서 상담보험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죠. 뭐 자율주행 카 관련되어서 인성 정보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로봇 관련해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익스피리언스 관련해가지고는 또 메타버스 관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현대차에서는 시무식을 또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이제 올 한 해 시무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VR이라든지 XR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렌즈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애플 뒤를 이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가전 S 쪽이죠.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좀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던 것 같은데 삼성이 로봇 태스크포스트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고 나서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3년간 향후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서비스용 로봇 출시도 앞으로 한 4월 달이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이제 실질 이런 목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중에서 올해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특히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컸었고 이와 관련 지어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 다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혹시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일정 매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일정은 딱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기대감에 먼저 이런 성장주들은 먼저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일정 자체가 이제 행사가 딱 개최되고 나서 그때 전후에서는 오히려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모멘텀 섬열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또 그러한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또 가파른 차익실현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런 기대감 그리고 향후 신기술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좀 스터디하는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미리 선 반응이 되었고 이벤트 소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이 나온 이후 실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옥과 석을 구분해내는 그런 시기로 삼아 봤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선 반영되는 부분과 또 후에 일정까지 잘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교훈까지 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뉴스의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 달 동안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저번 요소수 사태처럼 석탄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내세운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겨울철이라 이제 난방 시즌이잖아요. 주변국으로 석탄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석탄 가격을 돈당 70달러로 제한하자 이제 수출 물량이 늘었고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자국 내에서 물량이 딸릴 것으로 우려한 인도네시아 당국이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량 중에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석탄 수입량은 49%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약 20% 수준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국내 발전 사업자들의 걱정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약 2년 전인 2019년 10월에도 석탄은 아니지만 니켈의 경우에 전 세계 니켈 공급의 약 25%를 인도네시아에서 차지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전면 중단해서 니켈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 국내 발전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부분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작년에 우리는 한 번 학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호주 간의 이런 무역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불거지게 되었을 때 호주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석탄 이런 부분 자체의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막히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석탄을 또 가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 부족 사태 자체가 좀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요소수 관련 주인 롯데 정밀 화학이나 케이지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먼저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요소수 이와 연계되어 있는 요소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경농이나 조비 같은 그리고 남의 화학 같은 관련된 비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또 주가가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즉 중국에서 이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이 걸리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판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불똥이 또 어디로 튀었냐면 또 시멘트 쪽으로 튀었어요. 이런 쪽 같은 경우를 또 많이 사용하는 쪽이 시멘트 업계다 보니까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동반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비슷해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쪽이 시멘트 쪽이었어요. 시멘트. 시멘트 가격이 쌍용 쪽에서 이제 시멘트 가격 자체를 올렸죠. 국내 선도업체고요. 3사 그러니까 한일현대시멘트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사가 이제 m&a 과정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대략 한 3분의 2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1등 업체가 이제 당장 2월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8% 이상 가격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당장 붉어지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석탄 수입량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급감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원가 인상 요인으로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석탄 관련되어서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 역순으로 비료 관련된 종목이나 또 요소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서 그동안 학습 효과로 인해서 폐맛성 소나매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하고 시멘트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요소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석탄을 통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추출을 한다고 해요. 석탄 탄소이잖아요. 탄소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송아민 기자님께서 한 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김하민 기자님이나? 송아민 기자님. 저도 헷갈렸어요. 나도 헷갈렸어요. 가끔 송씨가 뭐가 있나요? 제 친구 중에서 송하민이라고 있는데 제 친구는 남자예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김하민 기자님 다시 한 번 고개 속에 일단 사과드리고 김하민 기자님께서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석탄 쪽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또 요소수 요소 비료 그리고 시멘트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당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올해부터 이제 가장 크게 지금 현 시점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주택 공급 이렇게 많이 늘리는 부분 주택 기성이 본격화되는 부분인데 기초공사는 과정 속에서 뭐 콘크리트 파일도 받고 터파기 작업하고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주택 가격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우려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쪽이 향후에 이제 주택 가격 우리가 이제 청약하고 청약 가격 이런 부분에 또 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근데. 갖고 계시면 주택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으신 건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관이 지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 헛웃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멘트 가격과 그리고 이런 건자재 주택가게 이런 부분 다 연달아 이런 도미너식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식음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의식 주중해서 먹고 그다음에 잠자는 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당장 잊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이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도미노 쪽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호재로 작용할 건지. 일단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요. 시멘트 가격 자체를 인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이 부분 자체를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지금 판가를 먼저 올려놓으면 향후에 원가가 안정이 되었을 때 판매 가격 자체를 올려놓은 걸 떨어뜨리는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그렇죠. 맞아요. 과자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한 번 올려놓은 부분. 근데 같이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지금 당장은 악재라고 보이지만 향후에 원가 올라갔기 때문에 판가 이에 따라서 당연히 판가를 올린다 하는 부분 자체가 같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리지 않는다. 판가는 그대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프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차이 자체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인 거죠. 시멘트 업계의 이익.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원가 있다는 인상이 악재로 보이지만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호재 그리고 또 다음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게 비료 관련주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또 요소수 관련주 이런 쪽은. 수납에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소수 때문에 이미 학습을 해봐서 그런지 이번 석탄 수출 금지도 조금 우려가 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부는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다행히 정부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석탄 절반 이상이 이미 선적된 상태고 출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정상적으로 입고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유연탄은 이미 수입선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석탄 수출 금지와 함께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이나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앞서 관련된 테마성 수납의 흐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고 당장 또 머릿속을 스치는 게 유틸리티 관련죠. 유틸리티요? 유틸리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천리 등 관련된 지역 난방공사 관련된 종목들. 즉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 지어서는 결국 에너지 자체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발전소 자체를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LNG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많이 또 이제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런 부분 관련된 원가 따는 인상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올해 4월, 5월에 각각 요금 자체를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연료비 원동제 이런 부분 자체가 작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었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작년에는 좀 누르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 자체가 그대로 반행이 되면서 또 유틸리티 관련 주 이런 쪽에서는 또 이런 원가 따는 인상 요인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판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아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앞서 스프레드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은 시장의 이런 흐름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판가 자체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결국 기업에게 있잖아요. 기업에게 있는데 이런 유틸리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정부 규제 이런 부분 눈치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레드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선에 있어서는 물론 4월, 5월 달에 가격 올리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체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결국 정부 규제니까 이런 부분을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또 시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해 첫 주 국내 증시가 한국시가 6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진행됐던 FOMC 의사록이 6일 새벽 공개되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전책과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FOMC의 결정이 결국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이에 따른 영향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패드화체에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3월 달에 테이퍼링 마감한 이후에 바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6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10년 물 국채 금리도 1.4% 초반에서 1.6% 중반까지도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이죠. 즉 시장에서는 발 빠르게 이런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에 금리 관련돼서 저금리 환경 하에서 성장주, 기술주들은 상대적인 프리미엄 이런 부분 자체가 높게 유지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기술주, 성장주에서 향후 가치주단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섹터 로테이션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흐름 자체를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반대로 이 fomc의 의사록에 오히려 좀 강한 긴축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다.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응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그러니까 108만 명. 이게 딱히 감이 오지 않는데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이미 주도정으로서 이미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95%가 오미크론 바이러스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 금리 자체가 이렇게 튀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향후에 셧다운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정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 잡혀서 이런 부분 속도 자체를 좀 늦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10년 물 시중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해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튀고 있죠. 즉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 조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런 패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런 과정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다. 우리 예상과 동일하게. 즉 테이퍼링 자체는 3월 달에 가속화시켜서 이런 빠르게 마무리하고 올해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한 바로는 대량 한 3차례 정도. 내년에 3차례 그리고 내후년에 2차례 총 3년간에 걸쳐서 한 8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정상화 과정에 돌아서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정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 이번에 결국 fmc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 패드에서 이런 부분도 결국 fmc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 좀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부터 지금 시장은 색깔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1월효과, 중소형주, 성장주 이쪽에서 가치주 그리고 밸류, 실적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pdr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pdr이요? pdr. pdr. 사실 없는 용어인데 신조어가 새로 생겼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pdr? 아마 기자님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r, pbr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주가 그리고 장부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비율, 이런 부분인데 pdr은 price to dream ratio. 그러니까 당신은 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즉 그동안 지난 2년 반에는. 예상치. 예상치. 그렇죠.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과 실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포텐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았죠. 결국 기술주, 성장주가 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동안에 유동성 환경 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밸류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던 거고 이게 정서부터 이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앞서 성장주가 프리미엄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예서 눈감았었던 실적, 밸류, 가치 이런 부분인데죠.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의 판 자체가 색깔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fomc 관련해서 또 시장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사실 저희 이 뉴스가 방송이 되고 난 후에는 결론이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잘 참고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번 주 경제 뉴스 또 투자 관련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관심 가져보면 좋을 일정들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주 10일부터 대형 점포 방역 패스가 시행됩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식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2022 CES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첫 갤럭시 스마트폰 S21 팬 에디션을 11일 공개하게 됩니다. 국내 출신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일부터 또 올해로 만 12살이 되는 2010년생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일주일 앞두고 수요 예측 역시 11일까지 미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 CES 소식, 또 만 12살이 되는 2010년생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될까요?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저 지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11일과 12일 날 양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의 수요 예측이죠. 결국 시장에서 또 하나 수급상의 불확실성 자체를 야기시켰던 것이 이런 대역급 공모주들의 이런 수요 예측이나 또 이런 IPO 쪽이었거든요. 이쪽이 결국 한 밴드 하단이 60조, 상단이 한 70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2차전지 쪽, 이쪽에서는 미리 좀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 위주로 주로 많이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미리 좀 현금을 만들어놔야 기존에 있었던 이런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 이런 부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코스피 대형주단, 시가총의 최상단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일정 부분은 또 수급 공백이 나타났었죠. 왜? 이번에 60에서 70조라고 하면 당장 3등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한 70조 이런 부분. 당장 3등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다면 한 자리씩 3등이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으면 미리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3등 들어오는 부분 채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수급상의 이탈 자체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수요 예측과 그리고 일반 공모 이런 부분을 거쳐서 1월 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수급상은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첫 단수를 깨는 날이니만큼 개인적으로는 11일과 12일 좀 점검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앞서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두 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CES, SES 2022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즉 IT와 BT의 올 한 해를 주도할 주도 트렌드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10일부터 13일까지 또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투심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뉴스 다음 주 일정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저희 이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